오 개나리꽃 피었어요 오 이쁘라 세상에 와 진짜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완전 진짜 봄이에요 와 이쁘다 여기에 더 많이 피었네 어떡하냐 개나리도 피고 아빠 제가 좋아하는 육회 지금 봄나물들이 나왔다 봄이 되다 보니까 된장 동갑분이 약간 떨어져 그래서 완전 저녁이 이뻐요 우리가 위에 저렇게 화를 낼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오늘 저녁 시간은 쉬고에요 동갑분이 동갑분이 약간 조금 동갑분이 1 2 3 1 2 2 2 육회랑 돌솥밥 배 터지게 먹었어요 여기 구미 기와집이라고 있어요 멋지죠 멋지죠 여기 또 소나무가 또 이뻐요 기와집 한정식 기와집 이라고 있어요 기와집 한정식 이렇게 와서 밥을 먹고 고맙습니다 오늘 밤 실방을 못하니까 내일 저녁에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 밥먹고 차마시고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아마 9시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오늘은 쉴게요 오늘은 쉴게요 내일 밤 9시에 김동수님과 함께 실방을 해요 많이 좀 사랑해주시구요 감사합니다 봄이 되니까 몸이 나른하더라구요 낮에는 건강 잘 챙기시고 저 그래서 여기 와서 고기 먹고 힘을 내고 있어요 지님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지? 밤에 보니까 더 이뻐요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진짜 봄이에요 이제는 그죠? 기와집 반정식 우와 소가 하늘에 있는 것 같아 밤바람도 너무 좋다 밤바람도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단바람도 너무 좋고 잘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